다음은 기터브에서 작동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마크다운 인터프리터는 라텍스와 같은 구문을 사용하는 수식을 지원합니다. 판독 마크다운과 같은 많은 마크다운 방원에서 일반적이므로 수압 환경을 둘러싸기 위해 달러 기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달러 기호 내의 모든 것은 공식에만 속하며 현재 다른 html 또는 리아 스크립트 마크다운 위 중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단일 달러 기호를 사용하여 일반 텍스트 요소로 처리되는 인라인 수식을 정의합니다. 이중 달러 기호를 사용하여 공식 블록을 나타냅니다. 이 방법으로 여러 줄을 사용하여 더 크게 표시될 수식 또는 수식 집합을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. 현재 조판을 위해 카텍스 라이브러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다른 대안 라이브러리인 라텍스 또는 매젝스에 이미 익숙하다면 즉시 공식 정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. 그렇지 않은 경우 다음 리소스 중 일부를 확인하십시오. 때로는 의도한 기호에 대한 올바른 명령을 찾는 것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. 그릴 수 있다면 디텍시피를 시도해야 합니다. 정렬은 수식의 일반적인 사용 사례입니다. 아래 코드는 수식 중심의 앵커로 사용되는 ampersand를 사용하여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줍니다. 수식의 번호를 지정하려면 태그 명령을 사용하여 참조 번호를 추가하거나 덮어 쓰는 것이 좋습니다. 자동 번호 매기기는 공식이 웹 구성 요소 내에서 렌더링 되기 때문에 현재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며 이 시리즈의 뒷부분에서 설명할 리아 스크립트의 애니메이션 아이디어와 충돌합니다. 마지막으로 몇 가지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지만 카텍스 기능을 사용하면 여기에는 커스텀 스타일링 섹션에서 설명한 것처럼 동일한 인라인 css를 사용하는 몇 가지 기본 스타일이 포함됩니다. 여는 소가로 이상하게 생긴 독일 문자 sz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? 그리고 를 사용하여 요소를 링크로 표시, 허프하고 명령으로 이미지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. 링크로 데 그래픽스 쿡틴 Jad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